네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답률 1위는요 빈칸출원 문제 31번이 차지를 했어요 이 31번 문제를 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냈었는데 이 31번 문제가 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는지 쌤이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1번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초고난이도 문제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어야 정답을 빠르고 쉽게 도출하실 수 있으셨을지 쌤이 지금부터 이 풀이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준비를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됐냐면 구조적으로 필자 글을 쓸 때 이런 구조를 왜 쓰는지를 알고 글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빈칸 부분이 속해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with 명사 있죠 with 명사 그 다음에 ing 그리고 명사 형태를 지니고 있고 중간 end가 보여요 end가 있고 그 다음에 as 부사절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절이 뒷부분에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부분이 조건 1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이에요 이 빈칸 출원 문제는 출원 문제잖아요 모든 출원 문제는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건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바탕으로 이 빈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 조건 속에 소재가 등장하는데 태블릿과 핸드폰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스가 등장을 해요 이 설패스라는 단어는 능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블릿과 핸드폰들이 개인용 컴퓨터들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제시가 됐고요 소재들 간의 우위 관계가 나오죠 그럼 컴퓨터의 지금 지위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슬림한 디지털 장치들이 방 크기의 메인 프레임이나 아니면 커다란 데스크탑 컴퓨터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던 커다란 데스크탑 컴퓨터들하고 닮은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가 나오죠 지금은 데디아이인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에 지금 배경을 알려줘요 지금이란 배경을 알려주죠 컴퓨터 알티스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냐가 나왔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타겟 소재는 컴퓨터 알티스트들이죠 컴퓨터라는 소재가 들어갔고 이 컴퓨터라는 소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조건에서 이 컴퓨터의 지위가 하락하는 방향이었죠 그리고 이 빈칸에도 지금 하락의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 이거를 느끼셨어야 돼요 빈칸 읽으면서 가장 많은 오답이 나왔던 보기는 2번이었는데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면은 컴퓨터 알티스트들의 지위가 올라가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보기를 지금 보면은 컴퓨터 알티스트들의 지위가 떨어지는 하락하는 방향이 보기는 5번밖에 없어요 컴퓨터 알티스트가 마침내 사라진다 사라지고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바로 앞줄을 보게 되더라도요 바로 앞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현재 세대의 알티스트들에게 있어서가 나오죠 여기에 지금 범주가 현재에요 아까 NOW라는 그 배경의 범주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같은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컴퓨터가 또는 더 적절하게 랩탑이 하나래요 어디에서 통합된 우리가 들고 이동할 수 있는 휴대용의 디지털 기술들 전체에서 하나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컴퓨터의 지위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여러가지 이런 기술들 장치들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첫번째 문장을 보더라도 현대 젊은 예술가들이 나왔죠 예술가들은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하는 예술가들인데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거의 컴퓨터들을 언급하지 않는데요 저기서도 컴퓨터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죠 뒤에 글의 흐름이 예를 들어 그러면 같은 방향의 흐름이고요 더군다나 나열은 같은 방향이죠 현대 젊은 예술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지만 컴퓨터를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컴퓨터의 지위가 떨어지는 방향이 계속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죠 이 컴퓨터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몇몇 비평가들도 관심이 없죠 그가 컴퓨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컴퓨터를 언급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도 않고 컴퓨터의 지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보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보기는 5번밖에 없어요 현대 태블릿과 핸드폰이 컴퓨터를 능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슬림한 디지털 장치들이 크지 않죠 작죠 이 슬림한 그 상황에서 컴퓨터 아티스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냐 1번, 2번, 3번, 4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이 가장 적절하죠 활동을 멈춘 것처럼 보인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빈칸처럼 문제를 풀 때 타겟 정보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컴퓨터 아티스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됐고 그 다음에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의 조건으로 컴퓨터의 지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은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다,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컴퓨터 사용에 관심이 없다 이런 글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5번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랑 다 비교를 해봐도 5번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죠 아마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재학생들한테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 준비를 하던 도중에 모의고사를 받기 때문에 수능적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내신 공부 하시면서 단어 실력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석 연습 열심히 하셔서 영어에 대한 감각을 많이 키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독해에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실전에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접근을 해서 풀어내야 될 때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제대로 된 방법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 관점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쌤이랑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맞아요 쌤 이 문제 왜 쉬운데 다들 어렵다고 하죠?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31번 문제 말고도 쌤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위주로 계속해서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